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이 풍선을 놈이 놔두고 제가 이 테니스 봉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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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재도전! 자!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번만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再見 시작! 아 이거 아주 빽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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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터쳤네 성공! 가시죠 몇 개나 터쳤을까요? 나무개 도전은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